어 뭐야 얘 온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괴물 당신을 구해준 것 같다 얘가 구해줬다는 거 아니야 여긴 어디야? 뭐야 여기 어디야? 보라색 여긴가? 어 개징그럽게 생겼어 뭐야? 저게 뭐예요? 여기도 있어 이거 몬스터야 꽃이야 뭐야? 아 꽃인가? 아 잠깐만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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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야 유령초래 고스트 눈 추가됨 야 집에 가야될 것 같은데? 하지 않을까 위치상 이거 뭐냐? 필버드 둥지 새알 3개 야 뭐 밥 좀 먹자 아슬아슬한데 뭐 좀 버릴까? 아 뭐가 좀 애매하네 야 푸짐하다 야 잘 죽었는데? 신의 인도인가 봐 가자 그러면은 저 고스트 뭔지도 모르는데 먹긴 좀 그렇고 다음에 옵시다 어? 어? 아 두 마리네?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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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의 느낌 세 해 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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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왔어 안 오는 게 신상이 좋을 텐데? 어 야야 이거 올 수 있는 애네 혼자 왔니? 아 구르기가 늦었어 가방 이거 이씨 계속 버려야 되네 양손으로 하면은 아 이렇게 때리는구나 의외로 양손이 돌진 머신이 괜찮네 아 근데 너무 후딜이 있다 조금 그렇네 애매하네 아아 가죽 내놔 이거 뭐야 이거는 강철무기와 결합할 수 있다 아 이거 뭐 무기 무기 좀 되네 장착합시다 오늘 첫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살짝 무서워졌어 그걸 왜 먹어? 먹어도 되는 거야? 어 여기 어디야? 아 그냥 높은 데서 보려고 올라왔는데 상자 있어 아 상자 먹을 자리가 없는데 아 왜 그래 왜 문 열어야 그래픽이 좀 이상한데 어 뭐야 왜 문 열어 더 장전하여 저에게 발동시킨다 아 특정 패시브 스킬 익혀야 된다 이거는 지금 못 쓰는 거네 굳이 얘기하자면은 갈 수 있냐? 아직 갈 수 있다 아 갑시다 아 이거 비싸보이는 거 많이 먹었다 이거 돈 좀 벌겠어 뭐야 저게 개랑 이... 야야야야 뭐야 개 두 마리 그냥 씹어먹었어 개밭이야? 저기 저 사람도 있는데 개장수야? 아잇 사람들이 있었네 아 무게만 됐으면은 챙겨올텐데 아이씨 한번 쏴볼까? 죽지 않을까? 얘네 싸움 끝난 다음에 지금 뭔가 천란하게 싸우고 있어 어 되게 세서 어 어 넘어졌죠 이 하얀 게이지 있죠 지금 캐릭터 가운데 지금 내 캐릭터도 저게 이제 빠지게 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야... 왜 저렇게 쎄? 쟤? 야 4명 다 죽였어 야 나 안 갈래 그냥 혈거인 침투로래 하핳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음... 괴물 있는 쪽으로 가자 모르겠는데 어디야 여기? 와... 해안가로 나왔어 바다야 바다 바다 남서 어 저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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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대 보이네 와 이건 뭐야?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야되지 뭐... 어차피 이상한 거 많이 막아놨냐 벽에다가 저 등대가 일단은 우리 기질 거 아니야 일로 가도록 하죠 근데 어떻게 가야되지 나? 여기 되게 막막한데? 어디야 어떻게 가야돼? 이게 뭐야? 나 못... 나 못 움직여 나 못 움직여 나 피스톨스... 제발... 빨리 빨리 나 얼마나 오래 걸려 나도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 붕대라도 만들어주자 어 붕대도 없네 지금 붕대 감아줄께 이리 와봐 붕대로 가능? 나 못... 부족... 아... 이런 거 주는구나 150원 캐스트 그거네 부족의 호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할게 부족의 호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할게 음... 그래? 여기가 길인가 본데 어? 잠깐만 표지판이 있는데? 야 이거 입구가 아니라 출구인가 보다 어 뒷길인가 봐 뒷길이 있나봐 그러면은 나 어디로 가야되냐? 어 뭐야 여기 상자있다 왜 이렇게 아이템이 여기저기서 나와 어? 덧나왔어 붕대 3개랑 이름 가져가야지 어 못 움직이냐 혹시? 아직 움직인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냐 자 이해가 안되는데 나 좀 아 이렇게 무게를 막 오버했는데 막 움직여 53에 11인데 지금 아 여기 거기네 나 캠프했던데네 저기 보이죠 나무 구루턱이 있는거 저긴 내가 새 잡은데고 어 저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있네요 돌아왔다 드디어 가자 아 길었어 자 일단 도착했구요 내 목표는 이제 물량 만드는 법 체력 물량 만드는 법 배우는거였고 어 이거 구원이다 야 괜찮다 이것도 그냥 팔래 잘 안나오는거 같긴 한데 어 그래도 팔아 유충알 어 어 돈이 꽤 되는데 강철대검도 팔구요 어 그 제가 지금 끼고있는 거대검이 33에 공습도 1.1일거에요 충격은 36이었나 그럴겁니다 도끼 사 팔자 아 이거 방패도 팔어? 그래 팔어 야 방패 안찍어서 다행이다 방패 버그 있는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래 사고 당하기 전에 안개 어디야 송진 팝니다 야 나 많이 얻었는데 이거 좀 팔까? 아 음식 필요도 없는데 괜히 이거 1kg나 먹어 우리도 팔구요 알도 팝시다 할게 많네 이렇게 보니까 다 팔자 아 피버섯은 두자 피버섯은 왠지 쓰일거 같애 키트 하나 팔구요 그래 이정도 먹었으면은 뭐 후회할거 없지 이것도 한번 써보자 가죽도 둘까? 어 저건 덫에 쓰이는거니까 두구요 고스트의 눈 이거 됐어 팔자 이것도 저 덫이잖아 가합한용 서면 기록 이거 팝시다 45짜리네요 172원 여태까지 중엔 가장 많이 번다 한번에 괜찮아 그리고 아 무게 많이 나가니까 이걸로 바꾸라는건가봐 실링이 무게 몇인데? 모르겠다 다른건 모르겠어 독포션 바르면 어떻게 되지? 어 이거 해독제가 아니라 그냥 독이죠 충전독이래 충전독 그러면 체력이랑 독 한번 써보자 신경가스라는 것도 있어 이거 이거 뭐 하면 어떻게 가스 던지는걸까? 아 궁금하다 둘다 사자 돈 많아 나 돈 헤프게 쓰죠? 한번 해보자 읽구요 읽고 읽고 그리고 그리고 불 붙이고 연금술 키토 어떻게 해박는거지? 연금술 키토는 튜토리얼이 없었어 여기다 하는거네? 어 신기한데 한번 보자 궁금하다 체력포션 피버섯 들어가네 광물에 붙어있는 곤충으로 아 광물캐면 나오나보구나 이러면 이제 물약 3개 나온대 피버섯이 중요하다 물약 3개 나온대 25원짜리 3개 독 아 크래바이 씨앗을 구우면 돼? 뭐야 아 갑옷판에 설치하는거야? 아 쓸모없잖아 아 뭐야 이건 모르겠고 아 그러면은 크래바이가 필요가 없네 나는 아 나는 무기에 바른다던가 스카이림처럼 아니면은 던져가지고 독필 입힌다던가 그런건줄 알았지 아 괜히 샀네 25원 날렸네 그럼 일단 해제해 광물을 캐야된다는 과제가 생겼네요 독후에가 있으니 광물을 캐면 되겠다 그냥 무게는 없대 지금 따로 쓸게 있나 내가? 무게 너무 먹는다 이거 이거 버립시다 어 쓰지도 않을까 버려 아 그럼 가죽을 어 일단 활을 만들고 가죽을 팔자 그럼 일단 일단 가죽을 팔고 어 가죽 팔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딨어 화살을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한꺼번에 시작같은거 안돼 철거 철이 없다네 이제 나무네 나무 버리고 랜턴에 넣거나 무기로 쓸 수 있다 랜턴용이네 자꾸 다니자 그러면 그리고 나 금괴로 하나 바꿔줘 흠 흠 금괴로 바꿔줘 그냥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갑시다 일단은 너무 헤프게 쓰나 가자 상자 쟤는 안듣네 여기서 한숨 자고 가자 자 지 옆에서 야외를 야외 취침을 해버리네 됐어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목이 마릅니다 물 마셔주고요 어차피 벌어오러 가면은 음 물 있으니까 자 일로 왔습니다 이거 열 수 있겠죠 일단 물을 떠오고 어 보석 그 광석을 캐온 다음에 마지막에 열죠 예 여기는 여기는 어디야? 뭐지? 아 내가 어 야 나왔다 자갈벌레 야 이거만 있으면 체력포션 3개 야 이제 체력포션도 막 얻을 수 있겠다 뭐 저거 젠같은거 안되나 자갈벌레 저 광석 저거 아 이어져 있는데구나 아 아 거기네 거기네 두마리 잡았던데 얜 누구야? 뭐야? 자네 못보고 지나갔는데 너 뭐니?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개 다 있네 별개 다 있네 야 여기도 걸려있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왜 있는거야 이거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해주고요 철조각 나왔습니다 화살 3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내가 일단은 화살로 쓰니까 나 저 함정 좀 써보고 싶은데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버린거다 여기서 이 마나석도 채취해주고요 이어 해크 흠 헤ك 이동합시다 이orig 하나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얘 뒤에였나? 제가 또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서 영상을 또 보거든요 한 두번 보기 때문에 얘 잘 기억하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 영상을 훨씬 많이 봅니다 갑시다 들어가죠 광석벽격했는데 스테미나가 벌써 많이 상한지가 내려갔죠 설마 안 열리진 않겠지 뭐야 어 아 못오는데네 평소에 보석 두개 들어갔나봐 입구에 하나씩 박혔는데 보석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 하나씩 두개 아무 보석이나 들어가는건가 모르겠다 어우 야 이거 뭐야 세개 얻었어 오오 체력과 최대 체력까지 올려준대 철검 독을꾼 독을꾼 코트 야 이거 세개 땜에 온거야 잠깐만 저거 그러면은 보석 두개보다 비싼거지 잠깐만 보석 두개보다 비싸니까 저렇게 좋겠지 오랑 구네 오랑 구네 어 괜찮네 방어거가 꽤 괜찮네 능력씨가 어 어디 이게 독을꾼 세트입니다 독을꾼 주제에 좋은거 끼고 다니네요 하긴 도구를 했으니까 좋은게 나왔겠지 돌아갈까요 제가 지금 무게가 좀 남았는데 어 복수하고 가죠 아까 나 죽인 녀석 어딨어 됐고 lab a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